네, 하나쌤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보냈던 시간들이라는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보냈던 그런 시간들에 관해서 좀 재밌는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렇게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런 거 빼고 이하나 선생님으로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지 이렇게 좀 목차를 적어서 왔습니다. 자, 원래 선생님이 대학 때 이렇게 사범대학을 나왔던 것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사범대학을 갔다고 해서 사실 가르치는 일을 원래 꿈꾸지는 않았어. 여러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요. 이제 교대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출신 대학으로 같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 당시는 여러분 교대의 입결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교대를 갈 것을 권유를 받았으나 선생님은 왠지 그 교대를 갔을 때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종합대학들 면접을 이렇게 보러 다니면 아, 나는 조금 이렇게 넓은 곳에서 내가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진로 희망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썰을 좀 잘 못 푸는 편이에요. 선생님 강의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업 때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수업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쌤 특, 썰 잘 못 품.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좀 잘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감동이었던 존재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진로 희망에서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된 것은 그렇게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뭔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좀 거대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목표라도 그 목표를 항상 좀 이렇게 꾹꾹 이렇게 다지면서 꼭 이뤄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왔어. 대학까지는 그게 됐어요. 선생님이 좀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짧은 공부 기간에 비해서는 선생님이 목표했던 대학에 잘 안착을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에 가는 것에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원했던 진로 희망이 엄청 대단한 그런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한테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야. 선생님한테 맞지 않았던 일인데 내 인생에서 이것은 꼭 이뤄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 이뤄지면 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식이 있었는데 그 도식이 살면서 처음으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대학 시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실패를 해본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이제 그거였어. 아 그럼 내가 이제 사범대를 이렇게 나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가르치는 일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으니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20대 중반부터 그냥 바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물론 대학생 때도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대단한 이제 어떤 교직에 대한 이제 희망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다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들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내가 경력이 짧다고 해서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뭔가 피해를 주거나 민비를 끼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 학교 수준에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야지 민비를 끼치지 않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직에 대한 희망과 꿈 이런 것보다는 책임감만 가득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과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게 뭔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꼈어. 이거 선생님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찍어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시험 끝난 날이야. 선생님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교직에서 일을 했거든요. 선생님 진도 말고 놀아요. 이렇게 학생들은 항상 놀기를 강구합니다. 설마 진도를? 에이 설마. 그래서 선생님이 응 진도 나가. 응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전 선생님이 써준 건데 서답형 20점. 그러니까 서수령을 확인을 하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중간 기말이 끝나면 근데 제 밑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이런 그림이야. 이렇게 있으면서 선생님이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토끼네. 약간 여기 토끼가 있으면서 위에 난 내가 좋아. 이렇게 써있는 그런 되게 귀여운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고등학생을 딱 처음 봤을 때는 애들이 생각보다 학생인데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학생들이 하는 행동은 완전 애기인 거예요. 막 이제 선생님보다 키 큰 애들도 이렇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선물이에요. 그리고 뭐를 주냐면 더도 덜도 말고 딱 사탕 한 개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세 개를 줄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한 개만 주고 막 되게 소중하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태블릿 PC를 태블릿 PC에 막 선생님 좋아요. 이러고 낙서하고 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몇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선생님을 되게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아 가르친다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되게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학교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던 연도였어. 선생님이 이때 체육대회 담당이었는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제 이 학생들은 관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진행자 역할을 했던 거죠. 오징어 게임 진행자처럼.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의복을 이렇게 맞추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병정들이 된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되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진이고 뭔가 이날의 즐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어서 보시면 또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 꼭 고려해주세요. 오늘 꼭 고려할 것 강조 한화쌤 득 썰 잘 못 푼다. 재미없어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랑 조금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의 근무를 했다 보니까 애들과 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 근데 시험이 끝난 날만큼은 진도도 안 나가고 놀 수 있었어. 그래서 그런 날은 선생님이 꼭 마피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피아를요. 이제 25명에서 35명 그 많은 인원을 다 데리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선생님은 그 아이패드에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계산을 하면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일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마피아가 여러분 생각해봐 마피아가 이제 한 애들이 30명 정도 그럼 마피아가 몇 명이 적당할까? 선생님 맞아요. 피디님이 손으로 해주셨는데 5명 어떻게 아셨지? 5명 정도고 그 다음에 의사 3명 그 다음에 경찰 3명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법사라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직종이 있는데 이 마법사를 이제 뭐 남녀 한 명씩 뽑는다던가 해서 이 마법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마법사는 이제 그 밤 첫 번째 밤에 이제 아무나 골라. 그러면 그 애 신분이 따라서 되는 거야. 그러면 마피아가 7명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베리에이션을 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마피아, 의사, 경찰 합쳐서 지금 최소 11명이거든요. 이 11명을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다 외우기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표를 선생님이 만드는 거죠. 보통 5 곱하기 6으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여기 이제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서 선생님이 계산을 하면서 선생님이 일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게 엄청 고도의 그런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굉장히 아무 선생님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그 공부에 찌든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하면서 너무 기대하고 선생님 다음 시험 끝나면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좀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메가스터디 이렇게 런칭하고 나서도 선생님 왜 거기에 계세요? 저희랑 마피아 하셔야죠. 이런 이제 학생들의 그런 메시지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피아 관련해서 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좀 남학생이 많은 그런 이제 학급을 가르칠 때 남학생이 많은 학급을 가르칠 때 시커먼 남자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마피아 이제 그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마피아 이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애들 이제 한 7명인가 8명이 거기에 같이 선생님까지 해서 뭐 9명? 이 정도가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첫 판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성부를 시킨 거지. 아니 그럴 거면 왜 같이 하자고 했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너네 다 생기부에 적어버릴 거라고 선생님을 마피아 게임 같이 하자고 해놓고 죽임 이러고 쓸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안 돼요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재밌게 선생님이 학생들과 좀 보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교장 선생님과 전남친 토스트 먹은 이야기.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전남친 토스트가 뭔지 알죠.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 썰을 풀기 전에 전남친 토스트 이 썰 재밌을까라고 여쭤봤는데 전남친 토스트를 모르시는 거야. 근데 그 전남친 토스트가 뭐냐면 이제 전남친에게 미련이 없어. 미련이 없는데 그 전남친이 해줬던 그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를 물어보게 된다는 그런 토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때 학교폭력 담당이었는데 그때 당시 학교폭력 사건이 터져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서 야근을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있는 곳으로 달려오시면서 아니 이게 지금 전남친 토스트가 지금 급식 메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오타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한테 막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야근을 하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데 선생님 혼자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답게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드렸어. 전남친 토스트라는 것은 무슨 재료가 들어간 것으로써 이제 미련이 없는 전남친에게도 이렇게 마성에 연락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마성의 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응이 좀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진짜 그런 토스트가 있냐. 그런 토스트가 우리 석식에 나오더니 이거 당장 가서 먹어봐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장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전남친 토스트를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생각했어. 여러분 급식 퀄리티가 사실 아무리 사제 음식에 비해서 그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별로이셨던 거야. 그래서 잔뜩 실망하시고 교무실로 돌아오시면서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맛있냐. 이게 뭐 그렇게 연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토스트냐. 막 이랬는데 이제 부장 선생님이 한마디 손철살인을 날리십니다. 두 분 다 이제 60대신데 이제 60대시니까 아니 30년 산 남편이 해주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해주면 뭔들 안 맛있겠냐. 이러면서 두 분이서 그 전남친 토스트에 대한 소론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 너무 학교폭력 사건에 시달리다가 이 전남친 토스트의 그런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되게 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은 되게 이제 학생들을 되게 신뢰해요.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순수하고 완전 무결하고 절대 나한테 거짓말을 칠리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학생이 되게 춤을 잘 추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진짜 막 여학생인데 와킹 막 이런 거 추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통합사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 선생님은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24시간으로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질문 답변을 많이 해주니까 그 학생이 이런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통합사회 시험을 물구나무 서서 보겠다고. 근데 선생님 그게 당연히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 시험을 어떻게 물구나무 서서 봐. 그래서 어 그래 물구나무 서서 보렴. 이러고 이제 시험을 봤어. 그래서 그 반에 이제 처음 이제 서수령 답변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그래서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거짓말인 거 아니까 물어봤어요. 너 진짜 그래서 통합사회 물구나무 서서 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정세가 오고 네. 저 진짜 물구나무 서서 시험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거짓말 치지 마 이러다가 근데 그 학생이 진짜 너무 진지하게 저 진짜 봤어요. 저 그때 감독이 국어 무슨 쌤이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선생님 약간 그 학생이 너무 진지하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이 이렇게 자기 친구들 무리가 있었고 그 다른 무리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시험 끝난 날은 알잖아. 다 되게 정신없고 엄청 떠드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 무리를 떠나서 얘네 무리한테 가서 물어봤어. 얘들아 진짜 누구 얘 진짜 물구나무 서서 시험 봤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네. 진짜 시험 물구나무 서서 봤다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용한 환경에서 그랬다면 이 말을 듣고 그랬을 수 있지만 다 떠드는 환경이었는데 모든 무리에 가서 물어봐도 진짜 걔가 물구나무 서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말을 믿은 거야. 왜냐하면 이 반은 선생님이 진짜 예뻐했거든요.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춤을 잘 춰서 역시 이제 물구나무로 서서도 시험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코어가 좋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7월의 일인데 이제 이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방과후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 이제 줌으로 방과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8월 한 말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에 선생님은 속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근데 진짜 그때 물구나무 서서 시험 본 거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그거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근데 그 학생 혼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애들이 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야 누구는 뭐야 그 이제 또 맞다고 해준 그 제3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3자 제자가 엄청 착실하고 오래 이렇게 좀 서울대 합격한 그런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한 제자인데 그 학생도 선생님 진짜 누구 진짜 물구나무 서서 시험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야 이거 일이 생각보다 커졌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얘기해줬어. 선생님 선생님을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20대로 선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덧붙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선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사회를 물고나무 서서 봤다는 그런 말에 속은 선생님이었고요. 학교폭력은 선생님이 당한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국가에 대머리 총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이게 그 국가 원수로부터 뭔가 그 국가 총리로부터 반발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메가스터디를 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지는 말 안 하는데 선생님 어제는 사회수업이니까 이제 예시로 정치인을 들었는데 그 정신이 약간 이렇게 생긴 대머리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되게 무서우신 분이었어. 되게 이렇게 무서우신 그런 인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람이 노화에 따라서 당연히 머리가 벗겨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런 순한 인상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선생님은 그냥 이게 되게 진지한 내용의 사례였어.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고에 있었던 일인데 부럽과 남자애가 앞에서 입을 틀어막더니 그 상태로 5분을 웃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사진도 어 그러고 보니까 웃긴 것 같고 또 그 학생이 막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맨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갑자기 선생님도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갑자기 웃으면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웃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에서 5분 동안 진짜 한 번도 수업 때 그런 적이 없는데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찍으려고 이렇게 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좀 애들한테 아이디를 얻었어. 얘들아 재밌는 일이 없었나? 라고 해보니까 그 부럽과 학생이 선생님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류 땡땡이 이렇게 5분 동안 웃었던 거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어쨌든 학교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일하는 것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생이 생각보다 다이나믹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어. 근데 또 선생님은 그렇게 재밌다는 것에서 뭔가 끝이 나는 건 아니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일하면서 정말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감동이었던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이직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써줬던 편지인데 어떤 학생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작게 가지고 왔지만 정말 여기 보면 선생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친구들이 선생님의 앞으로의 삶을 응원한다. 선생님의 꿈을 응원한다. 라고 하면서 또 여기 보시면 봄날의 살, 이하나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때 우영구가 되게 유행하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편지도 써주고 선생님은 되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론 입대, 이직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3년 내내 되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선생님이 이름을 진짜 잘 못 외우거든요. 학생들 이름 외워줘야 되는데 이름을 못 외워. 근데 선생님이 이름을 끝까지 못 외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한테 오더니 선생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거짓말 안 치고 1초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도 많이 울었는데 그 학생이 뭔가 이렇게 우니까 선생님이 너무 너무 위안한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되게 많이 좀 울컥해서 같이 좀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존재도 되게 감동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이직할 때 선생님이 이직을 이렇게 갓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좋은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홧팅!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직을 하는 거면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게 사실 이제 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일이었을 텐데도 그냥 선생님을 이 교감 선생님께서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집과 이렇게 가까이 학교가 있었는데 그 출퇴근길을 잘 몰라서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래서 삥 돌아서 다니니까 어떻게 동네에 살면서 그런 길도 모르냐고 하시면서 선생님 퇴근길까지 이렇게 직접 동행해서 길도 알려주시고 또 선생님이 아무래도 20대 중반이었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실수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따끔할 때는 따끔하게 말씀해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는 것들은 덮어주시고 선생님이 또 감동이었던 것은 선생님 메가스터디에 오기 위해서 이제 물론 시험이 끝난 시기긴 했어 내신이 끝난 시기긴 했지만 정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틀을 빼야 되는 그런 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사실 솔직하게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감 선생님 직권으로 원래는 안 되는 그런 시간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서 이분은 정말 나의 인생 자체를 응원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교감 선생님 말고도 정말 많은 어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의 이제 어떤 어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주시고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동료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굳이 안 챙겨주셔도 되거든요. 동료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오히려 제자처럼 선생님이 많은 것을 받았던 시간이 학교에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학교라고 하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교사로 일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감동받았던 편지 중에 일부인데 선생님이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선생님이 좋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중 하나고요. 선생님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나쁜 사람이 또 아니지만 내가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오히려 좋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조금 좋은 어른으로 조금이나마 변해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이제 굉장히 선생님한테 남다른 의미였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물론 가르치는 일은요.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강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처음 일할 때 마음가짐은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절대 민폐가 되지 말자.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책임감 하나로만 이렇게 시작했던 교직 생활이었는데 점점 학생들과 정이 들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마음가짐 지금도 학교를 떠나지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여러분과 대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의 지금 마음가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떠날 때 이것도 학생이 이제 직접 엽서에 써줬던 건데 3월 22일이 선생님의 생일인데 그 생일의 꽃말이 당하옥이라고 해요. 그 당하옥의 꽃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마 속에 아이들을 넣어서 지켜냈습니다. 선생님 왜 또 이거를 또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의 마음가짐은 선생님이 내가 학교 교사로 일하고 내가 이렇게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어떤 강사로 일하던 간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크고 작음에 연관 없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선생님도 청소년기 때 되게 방황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른의 도움이 되게 절실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사회 과목에서도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있어서도 조금이나마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데 좀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조금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교육 관련 이슈들이 있었죠. 교권 침해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사회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선생님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 교사나 혹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가르치는 일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꿈꾸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조금 변화해야 되는 측면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좀 많이 사랑을 나눴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마치 제자처럼. 그래서 그 시간은 선생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런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현실 속의 이야기도 분명히 들을 필요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가르치는 일 자체가 매우 귀중한 일이고 그것을 꿈꾸는 것 역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런칭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던 시인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꿈꾸는 여러분들 혹은 다른 꿈을 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한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아무리 낮은 확률에도 희망을 갖고 나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너무 예쁜 시를 선생님한테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가르치는 일을 꿈꾸는 친구들이든 아닌 친구들이든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응원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선생님 퀘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모두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이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그러면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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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